아..안..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ㅓ 아 진짜 못된 샤워 못된 샤워 아 샤워 진짜 싫어요 튼튼해져야죠 이번생은 포기해야 돼요 튼튼은 무슨 안죽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 삶입니다 저의 삶이라는 것은 나이스 카운터 좋았죠 빠밤 꽝 안됐죠 톡 양잡기 화단 원 진짜 나쁜 애다 너 진짜 나쁘다 내가 진짜 어지간하면 뭐라고 안할려고 하는데 너무 나쁘다 너는 죽고 포를 피해 헤헤 알겠습니다 헤이헤이 조스카 원째 조스 발목 투원 휴돌 푸싱 푸싱 안되네 설마 오른자세에서 왼오른잡을 하면 양잡으로 나오나요? 네 양잡으로 밖에 안돼요 왼플라 왼플라 한방에 모든 걸 걸 수가 없네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샤상고 좋았죠 초스카이 응징 시간이에요 웹과님 오른잡기 실패 하단 말마마마마마 하단 막죠 샤프 밟구요 발 쪼금 뼈아프긴 하네요 레이지가 온댔다면 참 좋았을텐데요 발목 투 굿바이 네 양잡으려 나와요 원투 하단 로 원 원? 왜 지지? 왜죠 헐 망했죠 굉장히 아프다 하단 초스 발목 이 타 샤프 죽고 오 오 오 오 오 난 처음에 푸진이 일본어로 한자로 부린 아 아 그래요? 저는 한자부터 보고 푸진을 읽었었어가지고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었습니다 한자를 그렇게 잘 아는건 아니지만은 뭐 기본 한자정도는 아닐까요 정신 초스카 방금 초스카이 진짜 빨랐던거에요 벽광 예쁘게 예쁘게 앉으세요 이런 이 손에 에이앙 안되구요 플래싱 플래싱을 피한다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굿바이 호호 나이스 카운터 좋았네요 원투 땀 역가하드 패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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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헗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혼나야되요 이 못다니 샤오 에어레이드 1타 캡터스로 굿바이는 안되구요 플래싱으로 굿바이 잘했죠? 그리고 시작은 원째 판대는 매너펙, 매너펙 그니까 이게 샤오를 아는 화랑이면 절대 먼저 안들어갑니다 니가 와해야되요 그냥 에어? っぱ 나이스 카운터 굿바이 와아 카운터 진짜 잘 쳤다 방금 거 방금 쩔었어요 나이스 이게 웬일 노우 노우 망했죠 노우 망했죠 양잡기 굿바이 쓰읍 안되네 프레임이 밟구요 초 슥 안되죠 원 아니 진짜 저정도는 확반져도 안돼? 백이죠 역가드패턴 조심해야되구요 사망 라운드3 파이트 노화풀광 하단 이런 흘리시네요 빰빰빰 아프죠 가위차기 나이스 투포 빰빰빰빰 밟구요 슈 돌 에어레이드 1타 슈 돌 로우 로우를 어떻게 흘리셨지? 죽고 헐 이게 콤보가 돼 별게 다 콤보가 되네 하단 흐흐 안되고 안되는게 왜 이렇게 많아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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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샤워가 왜 싫은지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랑 화랑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샤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흐흫 그게 싫은거에요 흐흫 저는 제 스타일이 계속 러쉬 들어가고 압박 들어가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싫었던거에요 이 나쁜 아이야 나이스 어퍼 벽으로 가야죠 빰빰 하단 납작꽝 뭐 몇뼈 꽝이었네요 왜요? 왜죠? 왜요? 왜죠? 굿바이 앉아 앉지 않죠? 샤샹고 아 진짜 싫다 헐 상당히 빔 뭐 사망 헬로 페이크 패션 에어레이드 3타 투퍼 초스카 나이스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좋았죠? 원투 플래싱 오른잡기 안되구요 헐? 왜 저게 나갔지? 콤보가 이게 뭐야 왜 그렇게 콤보가 들어가는거죠? 양잡기 안되구요 혼나고 혼나고 역가드 조심 완라 그러는게 명확음 아어어어어어억 샤워가 잘못했네 초스카이 굿바이 샤워가 나빴네 뭔진 몰라도 오쌍 투포포 외너퍼 원 발목투스술 그렇죠 공황 잡았죠 앉아 일원 에이앙 에어레이드 안되고 빰빰빰 플래싱 3타로 굿바이 잘 노렸다 개인적으로는 폴보다 샤워가 더 싫어요 오늘 유튜브 강 나오나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 발목 2타 하단 흘렸다가 왜 그만뒀지 밟고 초스카 빰빰빰 아니야 거기서 버튼 왜 눌렀어 미치겠네 빰빰빰 아프죠 로하 에이앙 에이앙 나이스 땡큐 사분님 양잡기 안되구요 슈 돌 망했죠 죽었나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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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어 실패 아직 죽진 않았죠 죽고 샤워 천사 악마죠 악마 무슨 천사에요 이런게 헐 망했죠 어른아퍼 잘썼구요 빰빰 로하 투포 실험 원투 하단 셋업 잡기 잘 푸시구요 에이앙 실패 아니 앉았는데 헐 죽고 구독디콘 이제 추가되면 죽고도 추가해야겠다 죽고 분발하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겁니다 샤워가 너무 나쁜아이라서 안되고 있는것 뿐인거죠 너무 나쁜아이입니다 투포포 업퍼 안되구요 초스카 업퍼 잘썼구요 나이스 좋아요 빰 펴 펴 펴 밟고 밟고 빰 빰 하니야 하하하하 이러지마세요 혁가님 혁가님 좀 진정하시구요 혼나구요 혁가들 패턴 준비되어 있었죠 구파이 콩디 팡팡 이 못된 샤워 원잽 슈 돌 샤워는 유틸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왜 높았었는데 빰 빰 빰 탁 아장창 아프죠 나이스 잘 먹었고요 캡터스 좋아요 밟고 플라 체인지 찍기 실패 슈 돌 원투 미달 안되네 포스리가 확정 초핑 나이스 초 으아악 진짜 너무한다 아 이 못된 샤워 생신허퍼 안되고요 초스 카 이 안되고요 이러한 어퍼 나이스 컴보가 초라해 그래도 괜찮아요 저기서 하이킥 대체 뭐냐고요 헐 죽고 벽돌리기 잔뜩 당하고 어퍼 까지 확정 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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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좋았죠 죽고 하아 아니이 지나갈거였니 와서오세요 상보 때문에 게임이 안돼요 상보가 문제예요 상보가 아니면 화랑이 짠바리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서럽진 않았을 텐데 네 나이스 카운터는 아니었지만요 왓 왓 빰빰 파아 노우 샤프 못된 샤워 궁디 팡팡이예요 이잉 그빠이 하단 잘 흘렸어 좋았죠 여기에요 너뜩 뙨 하 혜하 저 이잉 급아니 에어 렌드 에어레이 에어쿠 Elmo 그 남자 매크로야 승리입니다 wait уль 회 벽에다가 오버헤드 킵 맞추면 웬플 확정이.. 네 맞습니다. 벽이 등 뒤에 있으면은 웬플 확정이에요. 어서오세요 TKDKD74님 오신김에 팔로우 버튼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빰 카운터 아프죠? 이것도 확정입니다. 횡신 초스 나이스 이런 높 하단 초스카이 웰까님 궁디팡팡으로 가는 중 굿바이 궁디팡팡 궁디팡팡 이런 좀만 더 흘리고 있을걸 바보 초스카 원잽 푸싱 아 상고 좀 제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헐 죽고 헐 꾸덕 디콘이죠? 이번에 어렵사리 어렵사리 만들었습니다. 헤헤헤헤 이런 실패 벽이죠? 빰 와장창 헐 노오 노오 카운터 카운터 헥터스 좋아요 크레 헐 사망 뭐가 안됐어 뭔진 몰라도 뭐가 안나갔어 슈우돌 샤프 초스카 헐 억울하다 뭔가 억울해요 왜 이렇게 되는거야 하단 아니 너무한다 진짜 나이스 지금부터 역전의 시나리오 쓸 수 있나요? 굿바이 아아아아 아니 아진짜 미치겠어 아닌가? 내가 아직도 샤오를 모르나 헐 벽으로 보내드려야 되구요 일단은 일단은 벽에 보내 끝났죠 굿바이 투미 팍팍팍 죽고 휴님 어서오세요 샤워 약점 좀 알려주세요 라스트 미닝 오브 매크로 레젯 어 낫 민 nothing 낫띵 에어레이드 3타 지금 팰 거예요 지금 팰 거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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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팰 겁니다 아니요 진짜 지금 패고 싶게 왜 이러세요 외까님 헐 중간중간 시계여행으로 피해서 뛰어낸 거라고요 참 좋은 대답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볼게요 나이스 굿바이 죄송해요 너무 당연한 말밖에 못하겠음 흐흐흐 상보가 시계여행으로 안피해지잖아요 휴님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헐 이게 왜 잡혀 헐 못피하고 슈 돌 초스카 오늘 초스카 원투 풀 빰 빰 빰 카운터 좌쩌 빰 초스카이 펴펴 밟기 안되고 에어레이드 3타 그바이 맥크라인이 피지컬과 압박이면 이길 수 있어요 피지컬 완전 구덩이인데요 저 저 피지컬 진짜 유명한 구덩이에 아니야 저걸 왜 못 뛰었지 바보 주아 토 나오죠 에이앙 슈도 안나가구요 엎어 안되고 슈 돌 원투 로하 풀 꽝 슈 돌 푸싱 원투 풀 호밍 에잇 나이스 쪼금 애매하네요 굿바이 에잇 믿어 의심치 않음 제가 진짜 휴닝 피지컬 반만 있었어도 게임 이렇게 힘겹게 안합니다 저도 엠페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지컬이 너무 구덩이라서 도와줘 커피야 각성이 필요해 히 푸 지금 시력이 마치기를 갔지만 최선을 다해보죠 아프죠 메앞아빠 얼은앞아 쿷 안나 가죠 아니.. 샵.. 죽고 아직 살았지만 살아도 사는게 아니죠. 저거 콤보 개발한 소단님 진짜 너무해요. 헐 원점 벗치고 가드했는데? 이게 게임이었나요? 죽고 사망 네? 이 터널에 짜져 계시다고요? 무슨 말씀인거죠? 무슨 착각을 하고 계시는건가요? 나이스 뭐가 나이스냐 도대체 아니야 쇼돌 안되구요 카운터였는데? 굿바이 휴님을 누가 이터널에 떨어뜨렸죠? 제가 휴님의 점수 자판기인데 말입니다 조스카 안되구 매너퍼 밟고 하단 플라 체인지 하단 하단 슈돌 나이스 양잡기 굿바이 손이 좀 안보이는 각도였거든요? 잘 노리자 요런걸 생신 어퍼! 노렸는데 실패 아프죠? 벽이야 아프다 샤프 가위 차기 보고 못먹죠 바보라서 슈돌 실패 사망 말구 귀요미 말구짱이랑 영감님한테 어 영감님한테? 말리셨나보네요 그날 컨디션이 좀 안좋으셨던거 같네요 엥 양감님 요즘 못하시던데 흐하핳 저보고 구시대의 화랑이라고 하셨으면서 저한테 근래전적 전패이시죠?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헴 삐진단 말이예요? 상보... 진짜...아...상보... 너무한다... 게임 아니다 이거... 헐...죽고... 아 그래요? 그냥 그... 영감님 그냥 막 패니까... 맞아주시던데... 아프죠? 헐, 저게 왜 안 맞지? 헐, 상당히 비싸! 미쳤다, 야, 게임도 아니다 이거 진짜 카운터, 좋았죠? 발기로, 굿바이 어, 영감님이 있으시네요 거짓말 이런 데서 하지마라, 거짓말 안했어요 영감님, 근래 들어서 전패지 않아요 바지 쉬었으면서 왜 그러세요? 아앙, 진짜 귀찮아, 샤오호 방금 아쉽죠? 나이스, 카운터 굿바이 음? 이사님 어서오세요 어, 영감님, 저게 큰일내들어서 저한테 2패 하셨잖아요 그래도 전패인거죠 영감님, 철권 삭제, 아직도 삭제 안하셨어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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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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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이었구요 뱀! 원투! 아~~니아~~ 죽고~~ 갈린거 같은데요? 아닌가? 모르겠다 젊은지 아는 클라스인게 아니구요 영감님이 하아~~ 진짜 귀찮 진짜 세상 귀찮 헐? 저게 확정이야?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cjw3123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우 아... 속상하다 하필이면 하고만 하는 캐릭터 중에 샤워여 영감님은 샤워 잘 잡으실텐데 이것이 뉴 화랑인거죠 저는 올드 화랑이라서 샤워 못잡는거구 게임좀 막해야겠다 헐? 초스칼 썼는데? 꽝 원셋 꽝 잘 흘렸구요 샤워 하당기는 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초스칼 초스칼 안나가죠 죽고 팩터스 좋아요 휴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안해주셨나요? 팔로우 땡큐우 라운드 투 파이트 나이스 안되고 안되는게 너무 많아요 샤워 상대로는 헐 끝까지 앉아계셨네요 슈우돌 푸싱 카운터 좋았죠 어? 뭐가 끊기네요 샤워 이즈 스트롱 어게인 스티 화랑 헬로우 카몰 팔로우 죽일겁니다 하하 샤워에게 양보같은거 없어요 갈린거 같나요? 죽일겁니다 하하 샤워에게 양보같은거 없어요 에잇 퍼펙트 라운드 4 파이트 굿바이 아니 갈린거 같지 않아요 지금 뭐 다른 일이 있으신거 같은데 갈리였을 확률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웨이트맨 흠 흠 죄송하지 않습니다 샤워에게는 웰과님에게는 빚진게 너무 많아요 락스게이밍 그 최종 예선 최종전에서도 저를 떨어뜨리셨고 그 다음날에 있는 그 이터널 데스너에서도 웰과님이 저를 꺾었습니다 어 나쁘다아 하하 나이스 초스카이 헤헤헤 어퍼 안되구요 투퍼퍼 슈도 안되고 초스카이 썼거든 그럼 끝났잖아 진짜 슬프고 서럽고 막 그러데요 빰 안되죠 죽고 흘리고 아아 진짜 속상하다 괜찮아요 샤워 또 언제든지 저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어퍼 안되고 하닷 원 앤 어퍼 쩨차기 하지만 샤워라서 막지않고 슈우돌 죽고 응 어떤 메뉴가 있나요 이사님 대박 아우 죽네 죽어 아이고 매크로야 죽네 하하 카운터였죠 늦었죠 저게 왜 늦었지 죽고 주륵 아아 진짜 아까부터 계속 게임 아닌 것만 하고 있어요 어어 술이요 오늘은 날이 흐리니까 따끈한 국물이 있는 그런 메뉴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윽 족발옷도심 역시 영감님이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헛허 어퍼! 좋았구요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안 일어나시면 웬프리 확정! 크래! 플래싱 3타!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퍼펙트! 미량님 어서오세요? 아니야 그런 안썼어 하단 어우와 슈우돌 와장창 투투투 이런 빰! 푸싱! 흘렸구요 아 나 진짜 싫어 샤오 헐? 저게 왜 맞아? 추억하고 있죠 매크로야 나이스 카운터! 좋았죠? 에어레이드 2타 발모 시란? 천재해 천재해 원투풀 빰 빰 빰 빰 상보가 썩업도 위에 왜 높아? 어쩌라고! 이거를 아니야 저런거 안썼어 와아 아 아 나 진짜 게임하기 싫어질라 그런다 개다리도 한번씩 퍼칠 때 있어요 나쁜 샤오에요 진짜 나쁩니다 벽걸이 너무 짰네 워초 스카이 샤오 샤프 안되구요 에이앙 플래싱 3타로 굿바이 발목으로 구르는거 건지면 좋아요 음 원투 안되고 하단 으아 늦었다 원투 딜레이 미드 줬는데 저걸 어떻게 피하시는거죠 아 뭐 너무 말린다 생각할게 너무 많다 황제스가 안되요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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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안됨 샤샹구 확정이죠 행신가드였는데 안되지않나 오케이 샤오오 기상킥은 반식으로 피해야되는구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한번씩 퍼칠 때 있어요 샤오오 샤오오는 쎄게 때리는거는 그냥 자첸 볼케 하는게 제일 쎌거에요 제일 그게 안정적일거죠 안바드려요 그런거 없습니다 샤오오는 못된 아이라니까 샤오는 그냥 질러서 데미지 싸워바라구요 알겠습니다 영감님의 조언 참 감사하게 받아들일수 또 아니 왜 아 맞다 웬업하고 올라지는구나 헐 오오 굿바이 화장실 패턴 왼플라 안되네 왼플라 밟고 하단 슈돌 푸싱 포스 풀 슈돌 안되구 나이스 좋아 끝났죠 굿바이 그리고 딜싸움에서 가져가는게 가는게 나은듯 얘가 하단짤짜리가 너무 어 좋다보니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단 갉아먹는거 아 아아 굿바이 네 흘려야되죠 근데 지금 외과님 뭘 하고 계시나요? 방송에 계시죠 네 어서오세요 6K2767님 오신김에 팔로버튼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팔로를 임해주신분이시라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음음음 감사합니다 쩨차기 쩨차기란 말 맨날 잡아보고 쩨차기래 바보 매크로야 무엇 로 하아 진짜 미친다 들썩들썩 빵 하단 잘 흘렸죠 뭔가 뭐야 앉아 앉지 않죠 죄송합니다 헣헣헣이게 뭐야 죽어난다 죽어난다 죽어어 으어로 사라 거기서 개기심은 어떡해요 진짜 미치겠네 쇼돌 어퍼 그냥 왼풀 초스카 안되고 샤프 하단 어퍼 죄송 합니다 샤샹고 안들어가지고 원투 헌팅 안되고 어 잘 풀었다 웬일 양잡기 굿바이 하단 아 카운트였는데 아쉽죠 대쉬 밟겠는데 왜 안나감 빰 아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야 왜 2잽이 늦었나 빰 아프죠 원투 풀 나이스 슈퍼돌 나이스 불퍼평 2타로 맥스 데미지 가져가고 마무리는 플래싱입니다 아아 플래싱 썼는데 하단에 비가 왜 안나와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와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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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면 안돼 말리면 안돼 페이스 해보 페이스 해보 이미 죽어가고 있지만 죽고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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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상이랑 하중이랑 완벽히 잊은거잖아요 하단 맞고 딜캐를 할려그러면 중단에 카운터 나고 상단에 카운터 나고 샤오 샤오 버스트 메쳐 포 허랑 헤이터 예아 미투 헬로우 저츠 치즈 but you can speak korean 어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로 할게요 흐흐흐흐흐 아 진짜 샤오니 못된 아인 톡 안되고 이런 아니야 해시 밝게 했어 다행이죠 불행이네요 저거를 가드팩 진짜 너무한다 죽고 유 리멤버 예스 어저께 알게 됐던 정보였는데 그걸 지금 기억 못하면 어떡하나요 바보인거죠 아 메코라가 바보였구나 에라이 슈돌 로하 투 슈돌 로 아 아 나 진짜 맥가님 이러지마세요 제발요 제발요 하단 흘렸나 하단 버스틸 안되고 죽고 데 샤오 이즈 뻔니 아임 나 뻔니 헤헤 에라이 헿 enge 결승 벌레 구 processes 벌레 툰 에어 에어 레이드 안되고 오호! 굿바이! 에어리... 안되고 아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이건 너무 부합리한 게임이에요 포스리 원투 그냥 오륜잡기 원투 밟고 빰! 갱신 샤프 로 하아... 아 내가 너무 우엄적으로 하고 있나? 헐... 죽었죠? 소리났어 하아... 우엄 트 히 하아... 이런 게임을 해야되요? 전 그래서 스팀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오우야... 키세스 매니젠을 어서오세요 나이스! 행신허퍼 좋았구요 아직 한발 남았다 아아 으아아아아아 굿바이 인디게임 밸런스 수준 못닥치네 여성님 어서오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화가 난다아 와 진짜 맞는건데 눈물난다 나이스 공대에서 맞았죠 벽이에요 빵 굿바이 샤워는 맥크님도 화나게 하네 샤워는 맥크님도 화나게 하네 카운터 으아아아아아 진짜 너무한다 맵이 너무 좁다 그것도 한번만 가네요 메라이 퐁 역시 과학시간 굉장하죠 음 샤워가 얼마나 못된 아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마음이 돼서 저를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평소에 저를 놀리기 기만하시는 분들까지도 원투 하단 밟구요 초습 공격팔로우를 얻었습니다 추천 제트제트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우 샤프로 그바이 공격력 싸움은 저도 어디가서 안밀리는데 이건 진짜 좀 불합리하다 이 놈 안추어 아 늦었어 왜 늦었지 똑바로 사라 매크로야 제발 상보 제발 아아아아아아악 아 게임하기 싫다 푸 죽고 역가들 빰 자 빠밤 초스카 있었어 이 바보야 그냥 웨플 질렀죠 볼 것도 없습니다 보호하는 플레이 잘하는 편도 아니구요 샤프 죽고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와아아아 나 진짜 아 뒷, 뒷모가 아파요 혈압이 올라요 너무한다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어 live 흐하핳핳핳핳핳 hassle 별까님을 위해서 준비한 투째였어요 이런 아니 왜 해 세려랜ām 발설튜가 안나가고 자체를 왜 했지 아마한 머리rar 진짜 열난다 에헤헤헤헤헤 발설튜가 안나가고 자체는 왜 했지 하... 아... 아 머리 진짜 열난다 제가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지금 혈압 엄청 올라갔어요 약간 저혈압에 가까운 혈압인데 게임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역시 샤워못된 아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영감님 저는 죽으러 갑니다 헐... 잘 흘렸구요 잘 흘리면 뭐하나 잘 흘렸어 흐 저혈압까진 아니고 그냥 혈압이 조금 안좋고 아아아아 나 진짜 죽고 그냥 한번 던져야지 게임 막해야지 쩔차기도 피하준 도타 상대의 피해 대체 무엇? 아프고 램플라 에이앙 아프죠 쇼돌 에이앙 행신초 스카 쇼돌 원 투 돌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터널의 세계에서 다시 시작할게요 어떻게 해야 슥 із